자 다음에 add instrument 트랙이랑 add mid 트랙이랑 갈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동시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좀 만들게요 자 지금 add instrument 트랙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add 이제 mid 트랙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차이점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add instrument 트랙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바로 떠갖고 제가 악기를 바로 들어가서 눌러갖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mid 트랙을 눌렀을 땐 어떻게 나왔죠 그냥 이루고 딸랑 이것만 나오고 그냥 말았죠 그렇죠 자 이것부터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 둘 다 mid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디오 신호를 받는 게 아니고 mid 그러니까 여기서 mid라고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걸 mid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id 데이터를 두 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쓰는 용도가 약간 물론 같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 차이점을 볼게요 차이점을 본 다음에 제가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트랙 명령을 잠깐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스트롬터 트랙이랑 mid 트랙이랑 먼저 한번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여기 차이점 한번 잘 보세요 이쪽 차이점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 아 다른 그림 찾기 이렇게 보시면 미드 트랙은 뭔가 좀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뭔가 좀 짧아요 인스트롬터 트랙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여기도 좀 달라요 보실까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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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여기도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다 달라서 왜 다르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으실 텐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설명 먼저 참가한 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똑같이 트랙 명이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디오 트랙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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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트랙이랑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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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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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오디오 트랙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디오 트랙에서는 이게 원래 그 뭐야 페이드 세팅이었는데 지금 얘는 다른 세팅이에요 그렇죠? 자 똑같아요 자 똑같고 똑같고 오디오 트랙이랑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랑 오디오 트랙이랑 약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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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달라요 보실까요? 여기 랩트 스트리얼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얼미디 인풋 이렇게 되어 있죠 달라요 근데 얘는 그냥 얼미디 인풋으로 도시는 게 나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인풋 라우팅 인풋 라우팅 자체는 똑같지만 설정되어 있는 게 다른 거죠 여기는 오디오 우리가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어디다가 꽂을지 어디에 우리가 소리를 입력시킬지를 정하는 거고 얘는 어떤 미리 어떤 미리 입력 단자가 그 입력 단자로 우리가 입력시킬 건지를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 그냥 얼미디 인풋으로 놓으시는 게 낫고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자 밑에 여기 스테레오 아웃이었어요 근데 밑에는 스테레오 아웃이 아니에요 그룹 에이전트 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리고 아웃풋 라우팅도 아니에요 인스트루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악기죠 악기 악기가 설정된 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룹 에이전트 말고 나이는 씬스를 쓰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아무거나 쓰셔도 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숫자가 있긴 한데 그냥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되어 있을 때 그냥 1번으로 놓으시는 게 나으세요 자 다음에 에디팅 인스트루먼트 아 이거 아마 다른 번호로 넣으시면은 아마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미디 트랙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에디팅 인스트루먼트 들어가시면 아까 그 악기 창이 터요 그래서 악기 창을 찾고 싶은데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런 게 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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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다 건너뛰고 트랙 버전 건너뛰고 코드 가 좀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는 알게요 코드도 제가 그 미리 실습 편에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습 편 때 자 익스프레션 맵 일단 건너뛰세요 여러분들 자 노트 익스프레션도 당연히 건너뛰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이것 얘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거 심화평 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 미디 모디 파이어 그냥 이건 안 쓰시는게 나요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미디 인서트 이것도 좀 중요한 이것도 미리 실습 편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 여기 나오죠 이게 또 3 여유도 이제 또 다른 거예요 물론 뭐 이 계속 다르긴 했지만 여기에도 다른게 나온거에요 자 인스턴트의 이게 또 나오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오디오 인서트 그쵸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나왔던 인서트 창이 여기에 나온 거죠 여기에 그쵸 스트립도 여기 있고 이 콜라 져도 여기 있고 오디오 샌드도 여기 있고 그쵸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오토페이 오디오 베이더도 여기 있고 그쵸 그쵸 그 나머지 둘은 똑같구요 예 똑같아요 지금 퀴 컨트롤 뭐 하나 들어왔죠 예 퀴 컨트롤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미디 트랙이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보시면 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인스트루먼트 트랙 오디오 트랙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완전 달라져요 여기 프리즈 인스트루먼트 트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없죠 그쵸 그쵸 이게 일단 좀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일단 이거 그냥 어 볼륨이 오프되어 있으면 꺼져있는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소리 나와요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펜도 어 얘는 왜 왼쪽인데 얘는 왜 오프지 그냥 나와요 이거는 여기서 설정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설정하는게 아니고 얘같은 경우에 다른 가상악기 창에서 설정을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뭐 여기도 뭐 비슷해요 여기도 똑같고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랑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자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그쵸 자 여기는 어떤거였죠 이렇게 악기창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뭔가 악기창 같긴 한데 악기창이 아닌거 같아요 그쵸 뭔가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디트랙에 여러분들이 악기를 넣으시려면요 가상악기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려면 여기 bst 인스트루먼트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의사 하나 만드시구요 사실 원래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 일부러 다른거 그 부르는거에요 자 이렇게 불러왔죠 자 여기 인스트루먼트 트랙 되어있죠 근데 지금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부르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못하시면 계속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답글로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이상한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까 불러왔던 여기 할리온소닉 이거 할리온소닉 아까 제가 불렀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할리온소닉을 제가 불렀었죠 그래서 제가 할리온소닉으로 제가 다시 넣어볼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됐죠 자 근데 지금 2번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제가 1번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나요 차이점 여기는 지금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얘는 지금 채널만 되어있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쵸 이것도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악기창을 자 여러분들 혹시 차이점 보이세요 자 지금 이 할리온소닉이라고 되어있는게 미디트랙으로 연결이 되어있는거구요 지금 그루브 에이전트라고 되어있는게 여기 바로 나와있는것처럼 인스트롬트 트랙으로 되어있는겁니다 자 먼저 차이점을 볼게요 물론 다른 악기이긴 해요 물론 얘는 그냥 드럼 머신이고 얘는 어 종합 모듈 씬스긴 하지만 먼저 보면은 딱 봐도 얘는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1번부터 16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딜 봐도 1번부터 16번이 없어요 1번부터 16번이 없어요 있네요 자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자 제가 다른 걸로 부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부를게요 저 이거 원래 QBS5에서는 없었거든요 이거 정말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주세요 아 5 아시는 분들 아 그 그쵸 그쵸 예 아 다행이네 예 자 자 이거 똑같이 씬씀이라 보시면은 아까 그룹에 있던 있었는데 얘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1번부터 16번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정말로 진짜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절대 없으세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1번부터 16번까지 되어있죠 1번부터 16번까지가 왜 있냐 자 여기 보시면 얘 1번부터 16번까지 있죠 그쵸 1번부터 16번까지 있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어 그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소리 같이 올라가고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2번으로 누르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2번 지금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죠 그럼 2번에다가 놨으면 이거 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해야겠죠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드 드래그 물론 종합 모듈 씬스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컨탁 이라는 가상 악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불러 이게 멀티 프로그램 렉 이게 정식 명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미드 트랙을 쓸 때 훨씬 효율성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얘처럼 이렇게 1번부터 16번까지 안 나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얘 같이 이렇게 단일로밖에 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만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 좋다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상 이것도 그냥 미드 트랙 불러서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큐베이스 버전이 혹시 여러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큐베이스 아티스트가 있고 엘리먼트가 있고 아니 엘리먼트가 있고 아티스트가 있고 프로가 있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서 그렇게 제약이 없어요 프로 자체는 이제 제약 같은 게 아예 없는데 아티스트나 엘리먼트로 만약에 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제약이 많이 생겨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비교표인데 지금 큐베이스 버전 차이점 비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다 뭐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뭐 같다고 하지만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얼리미티드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64개 BST 인스트루먼트 슬롯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인스트루먼트 트랙 지금 32개밖에 안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24개밖에 못 넣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거는 미디로 나눠서 써야 되고 어떤 거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써야 되는 게 그래서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다운 버전 그냥 한 단계 낮은 버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그게 많아요 다른 게 다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거를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왜 어떨 때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어 아까 이거 32개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지금 32개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일 악기도 만약에 32개까지 다 깔아버리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미디 트랙으로 사용하면은 16개를 여러분이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쵸 그러면 적어도 32개에다가 16개를 더 하면은 계산이 안 되지만 아마 48개일 거예요 그럼 48개나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고 그냥 어 트랙스가 모자라 이러면서 왜 트랙스가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꼭 이걸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인스토드 트랙은 아까 다 봤고요 이제 미디 트랙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도 똑같아요 인스토드 트랙이랑 그리고 여기도 똑같고 똑같고 인스토드 트랙이 똑같아요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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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아니 아니 어디야 여기서 달라져요 미디 샌드 지금 미디 샌드가 하나 생겼죠 여기는 원래 미디 샌드가 안 생겼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 미디 인스토랑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디 페이더 자 똑같아요 오디오 페이더랑 똑같아요 자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까요 오디오 페이더가 아니란 얘기죠 얘도 미디 페이더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디오 페이더가 아니어서 이게 오프라는 말이 뜨고 왜 오프여도 소리가 나는지 왜 오프여도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노트 패드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생겼죠 얘는 또 얘는 또 여기 있는데 얘는 제일 밑에 생겼죠 이 밑에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디 트랙도 저희가 끝났어요 그쵸 자 다음에 여기까지 저희가 끝났고 애드 샘플러 트랙 그건 어떤 거냐면요 이건 지금 안 꺼내볼 거예요 안 꺼내볼 거고 애드 샘플러 트랙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글쎄요 뭐 실습 강의 아니면 뭐 심화 편 그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먼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샘플링 했다 뭐 이런 얘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제 목소리 가지고 장난을 좀 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번 장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샘플링을 하실 때 쓰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죠 얘는 버리시고요 이게 했어요 이것도 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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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지금 할게요 애드 코드 트랙 자 이 애드 코드 트랙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아 안되겠다 이거 저희 실습 때 할게요 실습 때 죄송해요 지금 꺼내놓긴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뭐 이렇게 보이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거 제가 실습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괜히 시간 낭비이고 그 중복 되니까 어차피 지금 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오디오랑 미드 트랙만 잘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드 트랙이란 걸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코드가 입력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가 있으시거든요 뭐 이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제가 없죠 뭐 만들어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좀 기능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이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보이싱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코드 트랙까지 그래서 봤고 일단 중요하다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폴더 트랙 폴더 트랙 같은 경우엔 폴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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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생겼죠 파일이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보통 드럼 같은 경우에 좀 많다 하면 드럼은 드럼끼리 폴더에 넣고 뭐 기타가 좀 트랙이 많다 하면 트랙이 좀 정리할 때 쓰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버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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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 트랙 설명 바로 가겠습니다 자 템포 트랙은요 컨트롤 T예요 여러분들 근데 굳이 이거 템포 트랙을 안 키셔도 돼요 안 키셔도 돼요 큐비스5에서는 꼭 켜놔야지 뭐 조정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오늘도 굉장히 말이 꼬이네요 자 자 컨트롤 T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먼저 제가 다 쥐고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엥?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창이 뜨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value라고 되어 있는 값이에요 값 템포 값 그냥 120 템포로 되어 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 정도를 한번 맞춰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르마타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거 스냅을 끄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시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4분의 4 보이시죠 그렇죠 4분의 4 보이시죠 이거를 줄어들어요 그렇죠 박자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템포트랙도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굳이 여기 템포트랙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컨트롤 T 그 들어가면 알아서 템포트랙으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 안에서 그냥 따로 트랙을 만드시지 마시고요 그 템포창 템포창 템포창이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템포창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트랜스포즈 건너뛸게요 왜 건너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트랜스포즈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거 고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뭐 아마 이게 있는 전조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걸로 하시면 되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굳이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비디오 건너뛰고요 자 이제 쭉 볼게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볼게요 자 듀플리케이트 트랙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사 하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걸 제가 만약에 듀플리케이트 트랙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복사가 되죠 그쵸 이럴 때 쓰는 아 뭐야 복사할 때 쓰는 게 듀플리케이트 트랙 자 다음에 리무브 셀렉트 트랙 자 지우기 그쵸 없애기죠 없애기 자 리무브 엠티 트랙 이거 눌러볼게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트랙 정리가 만약에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시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막 어 나 이거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리무브 엠티 트랙 누르시면 여기 그 오디오 파일이 없는 거는 다 사라집니다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지금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있는 얘는 지금 비어있고 얘는 지금 있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누르시면은 얘만 없어진거지 얘만 그쵸 신기까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디바이드 트랙리스트 건너뛰고요 트랙폴딩 건너뛰시고요 트랙버전 건너뛰시고요 여기 트랙버전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다 여기는 거의 다 여기 있어요 물론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건데 자 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풀을 누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오디오 편집 오디오 에디팅 실습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효과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막 넣었어요 막 넣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일일이 이렇게 일일이 임포트해서 쓰시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로 해서 여기 임포트 있거든요 여기서 막 다 불러오세요 막 다 불러오신 다음에 그럼 여기 뭐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다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풀에서 꺼내오셔서 여기 임포트에서 꺼내오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아까 그 마커 트랙 이거 보셨나요 마커 트랙 이거랑 해당되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송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송폼을 알려줄 수 있게 우리가 마킹을 해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A파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B다 어디까지는 사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템포트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D 템포트랙 창 여는 거 브라우저는 저희 안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오토메이션 패널 건너뛸 거예요 자 비트 캘큘레이터 자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이게 근데 박자가 맞나 비트 캘큘레이터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비트 계산기에요 비트 계산기 그러니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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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에 이런 음악이 있으면 이 음악의 템포는 몇일까 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실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 캘큘레이터 누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탭 템포라는 게 너무 짧게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탭 템포 누르시 아 죄송해요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으신 거예요 대충 아 근데 제가 아까 너무 잘못 잡아갖고 어 지금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비트 캘큘레이터 이렇게 해서 아니 쟤 너무 그거여서 그래요 너무 짧아서 그렇고 너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아 좀 맞나 그쵸 맞죠 아 좀 맞았었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거 하게 만드네 승벽 생기게 만드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까지는 대충 맞췄다고 치고요 다음에 뭐 좀 더 세세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대충 이제 짐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짱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 캘큘레이터라는 게 자 템포 디텍션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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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거 저희 임포트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임포트를 여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체크하니 안하니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있는 프로젝트 셋업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뭐 아사컴페니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그 어 저작자 그래요 저작자 뭐 컴페니 어떤 회사냐 뭐 이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으세요 다 필요 없는데 지금 여기만 지금 아시면 되세요 여기만 여기만 아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샘플레이트 441 그리고 비트 레솔루션이 32비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6비트로 되어 있으면 그쵸 막 뭐라고 뜨겠죠 내지는 만약에 샘플레이트가 만약에 48로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뭐라고 뜨겠죠 그리고 레이코드 파일 타입은 당연히 웨이브 파일로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퀄 파일 이퀄 파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세요 볼륨 맥스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시고요 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아 난 컨버팅 하는 거 항상 짜증난다 내지는 아 나는 조금 고음질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441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로 96, 192로 뽑아보셔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여기서 꼭 프로젝트 세델에서 만약에 고음질 작업을 하시고 싶다 내지는 뭐 약간 나는 비트 레솔루션을 조금 넉넉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꼭 바꾸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안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뻥튀기만 돼서 나와요 제가 그 1강인가 1강 1강 맞죠 1강 때 제가 그 걸어드린 그 링크 걸어드린 것처럼 그 사진처럼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뻥튀기 돼서 나오니까 그 꼭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뭐 세타임 버리시고요 오토페이드 세팅 자 오토페이드 세팅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이거라 그랬죠 이거 거의 다 있어요 그냥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게 거의 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프로젝트에 있는 거 다 끝났고 여기 이제 여기서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물론 그 아마 반디캠 때문에 이게 뭐 뜨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 왼쪽 마우스 클릭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랙을 여기서 부르시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는 게 아니시고요 트랙을 부르시고 그 만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 창에서 트랙 창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구하고 지나갔는데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이 뒤에 됐죠 그쵸 뭐 셀렉터 얼리벤트 어? 이거는 에디트 그쵸 여기서 컨트롤 A 그쵸 그쵸 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셀렉터 얼리벤트란 건요 지금 여기 트랙 상에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트랙 상에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잘라놨어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셀렉트 얼리벤트를 하시면 아주 자동으로 돼요 전체 모든 음원 파일 모든 트랙 파일 데이터 파일 를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A지만요 컨트롤 A지만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셀렉트 된 이렇게 지금 셀렉트 선택된 트랙에서만 하실 때는 이렇게 셀렉트 셀렉트 얼리벤트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기 좀 귀찮다 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단축키 설정하셔서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어이 죄송해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똑같죠 리허브 하이드 자 사라져요 그쵸 자 어 어 하이드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어 이거 어떻게 되돌리지 뭐 물론 없어서 상관없긴 한데요 예 숨겨졌대요 예 그렇답니다 괜히 눌렀나봐요 어쨌든 근데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워진 건 아니고 숨겨진 것 같긴 한데 아 죄송해요 숨겨진 건 개불 자 나오죠 예 여기 비저빌리티 칸을 제가 건너뛰는데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겠죠 어 쉽겁했네요 여러분들 자 하 연출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몰랐을 리가 없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 뭔 개소리야 네 자 다음에 무 셀렉트에서 뉴 뉴 뉴 뉴 뉴 자 유폴더 여기 누르시면은 폴더로 들어갔던 얘기에요 그쵸 폴더 안으로 들어갔죠 좀 편해요 그래서 오디오 편집 같은 걸 만약에 하시면 예 그럴 때 쓰는 기능이구요 그리고 자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필요 없으시고 필요 없으시고 필요 없으시고 필요 있나 필요 없네요 예 필요 없으시고 쇼트 메이셔 오토메이션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드 오토메이션 어 사라졌어 예 아까처럼 그렇게 어리버리까지 않습니다 이거 하도 많이 했어갖고 비저빌리티는 요번에 처음 나온 거여서 제가 사실 약간 조금 당황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자 이렇게 뭐 이런 다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그 창을 보여주고 뭐 안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디세이블 트랙 어 어떻게 트랙 안 된데 큰일 났다 가 아니고 그냥 이내이블 트랙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트랙 이코드 포더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냥 뭐 별 그런 건 아니구요 렉 그 뭐야 녹음 폴더를 어디다가 설정할 거냐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딱히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건너뛰고요 얘도 건너뛰고요 오토 페이드 세팅 여기 있었죠 여기 똑같죠 자 다음에 로드 트랙 프리셋 예 아까 그거 그 여기서 브라우저 여기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세이브 트랙 프리셋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죠 프리셋을 저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로드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로드 같은 경우에는요 디펄트 로드 세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죄송해요 아마 되도록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거의 안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홈레코딩을 하세요 보컬을 보컬을 예를 들어서 막 하시는데 목소리가 대부분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물론 뭐 장르마다 물론 다르시긴 하긴 장르를 그렇다고 막 되게 막 범용성 있게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뭐 해봐야 뭐 두세 장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어 뭐 내 보컬 파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제 보컬 파일이라고 칩시다 뭐 보컬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뭐 뭐야 뭐 equal 걸고 equal 걸고 equal 걸고 equal 걸고 뭐 다이나믹 거 걸고 그 뭐 또 뭐 걸고 뭐 없나 에 뭐 이렇게 걸었다고 쳐요 그럼 이걸 세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목소리 맞는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아유 아유 아 아 아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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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목소리 달라 좀 달라졌죠 좀 더 좀 날카로워졌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도 막 뭐 세팅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세이브 트랙 프리셋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뭐 보컬이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나는 그럼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바뀌시잖아 바뀌신다 나중에 이렇게 써야겠다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때 어 바로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쓰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프리셋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여기 큐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쓰는 거는 솔직히 조금 그래요 제 생각엔 예 물론 뭐 정말 귀찮아서 뭐 그냥 쓰실 수도 있으시게 하겠지만 일단 뭐 저희 생각은 그러니깐요 예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아유 요건 강의는 아유 예 아유 예 좀 실수가 좀 있긴 있었는데 자 예 어쨌든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 에디트 그 매크로부터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부 다 해다가 여기 트랙에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트랙에 나오는 UI까지 저희가 지금 다 봤고요 어 다음 3강 이 아니고 지금이 3강이죠 죄송해요 4강 때 4강 때는 여기 오디오 예 오디오 한번 봐볼게요 오디오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오디오 오디오랑 미디까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어 근데 오디오가 좀 예 오디오랑 미디 일단 잠깐 뭐 건너뛰고 그래서 우리 스코어는 건너뛸 것 같으니까 음 되는대로 봐보죠 뭐 메디아도 일단 다 건너뛸 거니까요 제 목표는 트랜스포트까지 하는 거 까 제 목표이긴 한데 뭐 저번처럼 또 그렇게 예 뭐 급한 갑자기 불일이 생기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아니 뭐 저번 강의 때 뭐 다시 한번 뭐 그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그렇게 넘겼던 거 넘겼던 점에 대해서 아 일단 너무 먼저 다시 한번 그 죄송하다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 제가 꼭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또 딱 파트 마무리 다 뵙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구요 예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